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항상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좀 부탁드립니다. UI는 원종개발선인장입니다. 홉곳으로 되어 있는 봄에 피는 개발선인장이죠. 정말 화사하고 예쁘게 피어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개발선인장은 이렇게 꽃을 부여주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UI는 가재발선인장, 노랑색 가재발선인장입니다. 새로운 새순들을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색 가재발선인장도 꽃잎은 모두 떨어지고 이렇게 새순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빨간색 원종개발선인장. 아직 해가 다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짝 피어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입장을 옥무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말 화사하게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이렇게 피어있지만 가재발선인장 그리고 원종개발선인장. UI는 원종개발선인장 주황색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입장에 이렇게 이거 진딧물이 붙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병이 옮은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중앙색 가재발선인장 입꼬지 해둔 아이가 그렇게 되어서 소주로 제가 임지방편으로 뿌려주었지만 완전 박멸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가재발선인장들 좀 치료로 해줄 겸 약품을 좀 사용을 하여서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에 보면 지금 제가 주택이다 보니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들이 좀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UI는 원종개발선인장 핑크색입니다. 요 핑크색 원종개발선인장도 작년에 분갈이를 해주었다가 몸살을 굉장히 많이 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요렇게 새순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새순도 올려주고 있지만 새순들 사이에서도 요렇게 또 상처들이 나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그리고 또 떨어진 입장들도 있습니다. 떨어진 입장에는 또 요렇게 새로운 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가 나온다는 건 그래도 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조제를 하여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살충제는 사실 처음 사용을 해봅니다. 지금 UI는 다이세넴 4호라고 요렇게 살충제라고 종합 살충제라고 적혀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고추라든지 야채, 과일들 병균을 맞을 때 뿌려주는 그런 거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전병, 입장 구멍 뚫림 이런 병에 걸리면 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제발 선인장도 입장에 이렇게 모양들이 병이 옮은 것 같아서 UI를 조금만 사용을 하여서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성분이다 보니 장갑을 끼고 한번 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부무기입니다. 이 부무기에다가 먼저 물을 요렇게 1.5리터 정도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5리터라고 되어있죠. 요정도 물을 담고 그리고 약은 한 꼬집 정도 손으로 이렇게 찝었을 때 한 꼬집 정도만 넣어서 흔들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흔들흔들 흔들어주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요 중앙색 원종 개발 선인장 부터 한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중앙색 원종 개발 선인장은 작년에도 굉장히 몸살을 많이 하였고 입장도 많이 떨어졌던 아이입니다. 앞뒤 꼼꼼하게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물론 빨간색 원종 개발 선인장은 그렇게 입장이 괜찮은 것 같지만 그래도 옆에 있으면 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발 선인장들은 모두 앞뒤 부무를 꼼꼼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보여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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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있는 아이는 원종개발선인장 작년 겨울에 제가 또 소주 희석을 하여서 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새순들도 올려주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박멸이 된 것 같지 않아서 또 이렇게 같이 뿌려주고요. 그리고 가제발선인장들한테도 좀 살포를 하여서 방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뿌려주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조금 더 희석을 하여서 한 번 더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뿌려주고 나서 한 번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제발선인장 이렇게 또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살충제 뿌려서 관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